북구 구포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부부가 흉기에 질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북부경찰서는 50대 부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와 50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. 모자 관계인 A씨 등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해자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차량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